사식동 도다귀가 읽어주는 롯데야기 안녕하십니까 정용계설 루피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에이지 트윈스전 경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역시나 허문도의 감독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패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빡침과 그 시킴의 온탕과 냉탕을 이 자유자세로 조율하는 듯한 이것에 좀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난주 2월이었죠 그 논란의 고위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의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녹화를 목요일에 많이 합니다 목요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일 경기를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8일 에이지 트윈스전이었고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였구요 라인업을 말씀 먼저 드리자면 1번 타자 이루스 안치용 2번 타자 육수 손하섭 3번 타자 자익수 전준우 4번 지병타자 이데오 5번 일루, 일루스 정훈, 6번 포수 김준태, 7번 중견수 추재현 8번 삼루사 한동이, 9번 유교수 마차도 선수였고 선발은 스트레일리 선수였구요 이날 라인업에서 좀 주목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추재현 선수가 중견수로 기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추재현 선수가 다시 스타팅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강로한 선수가 지난주 일요일에 수비에서 굉장한 무죄점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재현 선수가 다시 중견을 받는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한동이 선수가 계속해서 8번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데 기록은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기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8번으로 냅두면서 뭐랄까 본인이 좀 편한 자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고무적인게 지금 한동이 선수가 타율이 3할이 넘구요 OPS도 지금 9할 가까이 9할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한동이 선수가 아직 그 컨디션이나 그런게 100%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직 그렇게 컨디션이나 타격감이 좋은 느낌이 아닌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타격 사이클이 본인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마 타수윤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이 선수를 굉장히 애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동이 선수만 봐도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그래서 8번에 계속 냅두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편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HTS 라인업은 1번 지명타자 홍창기 2번 유격수 오지환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1루수 러버스 5번 포수 유광남 6번 중견수 이천웅 7번 3루수 김민성 8번 루익수 한석현 9번 2루수 정지원 선수였고 투수는 에이스 켈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에이스가 이렇게 맞대결한 경기였고 역시나 이 에이스 대결답게 경기는 3대0으로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무엇보다 역시 이 에이스 간의 경기에서는 결국 큰 것 한방 아니면 시책에서 이 승패가 갈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하도 결국 결승점이 2회 초에 2,4,1루 상황에서 한동이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이게 결승점이 되었고 이 홈런이 잠실의 중앙을 넘겼단 말이에요 잠실의 중앙이 굉장히 깊은데 그거를 넘길 정도로 굉장히 한동이 선수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홈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이 선수 홈런 특징은 약간 때리는 순간에 뭔가 그 로켓을 발사되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타구가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의 홈런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데오 선수의 홈런하고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을 쪼개듯이 때린다기보다는 컨택을 했는데 힘이 좋으니까 멀리 나가는 류의 홈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완성도가 높은 타자로서의 그런 한동이 선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가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홈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이 선수는 잡아당기는 홈런보다 밀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넘어가는 홈런이 더 많아요 보면 기억을 해보면 네 이것도 제가 데이터 남아가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에는 잡아당겨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는 거랑 센터로 넘어가는 거 비율이 비슷한 덕한테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밸런스가 있는 타자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홈런이었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냈지만 이에 말해 또 바로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이에 말해 선두 타자 라모스 선수가 1루 타치고 나가고 이 상황 무사 1루 상황에서 마차도 선수가 아주 가끔하는 실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무사 1, 2루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또 스텔레이 선수가 여기에서 또 에이스의 명모를 뽐내죠 이천훈 김민성 선수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또 풀어내는 모습이었고 이사 1, 2루에서 한석현 선수한테 보이넷을 또 내줬지만은 이사 만루 상황에서 전지원 선수를 또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를 하면서 위기를 잘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3회 말에도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3회 말에 선두 홍창기 선수가 보이넷으로 출루하고 무사 1루 상황에서 2번 오지환 선수는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운도 따른 게 그리고 이사 1루 상황에서 김현수 선수가 바운드 되고 킬을 넘기는 그런 타구를 쳤는데 그게 아슬게 파울로 나가면서 다행히 이제 실점 위기를 넘겼고 이게 빠졌으면 실점이 됐겠죠 그리고 그대의 김현수 선수 삼진 그리고 런앤히트가 걸린 것 같은데 또 김준현 선수가 도루를 잡으면서 더블하우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준태 선수의 도루 저지를 얼마만에 본 것인지 기억이 안 날 지경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도루 저지라는 것 보니까 또 반가웠고 5회 말에 이제 또 항상 투수는 승리 투수 요건이 생긴 5회가 항상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이닝을 이제 삼자본트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서 잘 넘겼고 근데 이제 이 경기 흐름이 좀 불안했던 게 한동희 선수의 2회 홈런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도망가지 못했거든요 켈리 선수도 옛날에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켈리 선수도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 2-4-4-9 1홈런 3탈삼진 2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이닝 2시점이고 한동희 선수 홈런 말고는 거의 뭐 굉장히 훌륭한 투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눌려있다가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망을 못 가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닥칩니다 불안불안한 리드가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오늘 경기를 어제 경기를 이길 수 있게 했던 거는 우리 개투진이 굉장히 훌륭하게 상대의 그런 타선의 추격을 잘 막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일리 선수가 6회까지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스트레일리 선수가 6이닝 2피안타 2-4-4-9 8타의 삼진 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호투를 하면서 이제 내려갔고 그리고 김대우 선수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김대우 선수가 1대0 리드 상황에서 7회만 등판을 하고 이번 주부터 확실하게 이제 필승조로 중룡이 되기 시작한 김대우 선수예요 저번 주에 이제 통산 첫 승을 하고 나서 확실히 그 9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승조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날 굉장히 압도적인 투구를 보였습니다 김대우 선수가 3타자를 상대를 하면서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였고 146,7까지 지키는 그 투심창 페스티볼과 그 다음에 포크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타자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우 선수가 사실 나이가 84년생으로 적지 않은데 본인 말 맞다나 이제 투수를 오랫동안 쉬었고 어깨가 지금 싱싱하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가지고 어깨 나이는 굉장히 젊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한 그런 투구를 보였고 그리고 이어서 또 최준영 선수도 등판을 했습니다 최준영 선수도 조금 부침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든든한 이제 필승조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최준영 선수도 2,3진 곁들이면서 세타들을 또 퍼펙트로 맞아만들면서 굉장히 우리 개투진이 거의 뭐 LG 타선을 압도하다시피 하면서 그 추격할 수 있는 비밀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지 않으면서 도망을 가지 못했음에도 조금 불안한 상황들을 잘 억제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 7회, 8회 상대의 추격을 계속해서 불펜진에 막아주니까 기회에 굉장히 소중했던 도망가는 1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정은 선수가 자전한타를 치고 선도 추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사 1루 상황이고 9회 초고 한 점을 필요한 상황인데 김준현 선수는 관공을 합니다 그리고 3진을 먹지요 네, 여기서 뭐 번트를 왜 안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날도 김준현 선수가 1루타가 있기도 했고 타격감이 저번 주부터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맞아서 그리고 김준현 선수가 번트를 잘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번트를 안됐다고 왜 안됐냐고 막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리고 1-4 이후에 정은 선수가 도루를 성공하면서 1-4 2루가 되었고 그리고 추지연 선수는 3진을 당했지만은 2-4 이후에 풀카운트에서 한동규 선수가 시원하게 중견수 키 넘기는 1루타를 치면서 3-0으로 도망가고 이 점수가 이제 확실한 쐐게 박는 점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3점 모두 다 한동규 선수가 타점으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그 팬분들이 굉장히 흐뭇했을 그런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는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3진왕기에 곁들이면서 굉장히 3-4분수로 깔끔하게 세이브를 수확을 했고 이렇게 김원중 선수가 시즌 3 세이브를 수확을 하게 되었고 2-1 경기의 그 고위사구와 그 블론 세이브의 여파로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김원중 선수가 시뻘개지는 모습을 모두가 감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충격을 잘 회복을 하고 또 든든한 마무리로써 역할을 또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무범적인 에이스 등판의 경기의 승리 방정식 같은 거였죠 에이스는 호투를 했고 그 다음에 타석에서는 상대 에이스를 맞아가지고 정말 개정적인 타격 홈런 이런 걸로 점수를 피해할 때 뽑아줬고 그 다음에 불펜진도 굉장히 잘 호투를 해줬고 뭐 척척척척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져간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기만 굉장히 좋겠지만은 아닌 경기가 있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허문혜 감독에 대한 패턴 얘기를 지금 해볼 텐데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가 더더욱 그런 게 좀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그 사람 열분이 나게 하는 이상한 작전을 자꾸 합니다 네 약간 그 뭐 고의사고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데이터와 상식으로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행동을 자꾸 하시면서 팬들을 굉장히 여분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도 그랬고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온통 허문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주중 시리즈에 들어오면 갑자기 또 상식적으로 운영을 해요 화수목은 갑자기 또 좀 납득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주말만 되면은 못 참고 또 그 창조적인 또 자꾸 운영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은 5할 비슷하게 갑니다 예 지금도 5할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10승 12패가 됐는데 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게 그 주말에 그 참 창조적인 행동을 볼 때는 당장 이 경지를 해야 된다 당장 퇴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도 주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운영을 하니까 아 그래도 뭐 굳이 가라쇼의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한 밑단기 기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할 이상이 갈 수 있는데 5할 이상 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창조적인 실험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니겠죠 음 그래서 또 팀의 특징이 2연승 2번 2연패 3번이에요 그러니까 스윕도 꼭 스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팀 전력이 스윕을 당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스윕을 당한다는 거는 보통은 선발이 다 털리거나 3일 동안 아니면 보통은 선발이 호투하고 불펜이 털리거나 선발이 무너져 가지고 어렵게 가거나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스윕을 당하고 그런 건데 선발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스윕도 없다는 거는 그 강한 괜찮은 선발진 괜찮은 선발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과 마무리도 굉장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개입 때문에 이상한 이 창조적인 작전 때문에 3연승을 하려다가 갑자기 오늘 경기는 우리가 약간 복지 포인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 일요일에 그 고위사구 사태에 대해서는 헌문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 기용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코치진과 의논해서 결정을 한다 머리 하나보다는 열기가 났다 김원중의 고위사구는 데이터를 검토하느라 조금 늦어졌을 뿐 원래는 이용구를 고르려고 준비 중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코치진과 의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뒤에 이용구를 고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고위사구는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조금 늦어졌다 이거는 사실 이게 뭔 쌉소리냐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면은 투수한테 승부를 시킬 게 아니고 뭐 마운드 비집 그러니까 마운드 방문을 해서 그때 시간을 벌면서 좀 보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포수가 올라가서 시간을 좀 벌든가 아니면 뭐 타임이라도 부르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공 두 개 던지고 나서 그런 거를 하는 건 사실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는 네 이제 일이고 네 참 데이터도 뭐 이용구 선수가 타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회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라인업이 뻔히 있으면은 그 나오는 선수 3명의 데이터를 미리 이제 그 공수 교대 시간에 종일에 찾아 넣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이용구 선수 차트를 찾는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뭔 좀 납득을 하기 힘든 그런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뭐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중에는 조심스러워 하시다가 주말에는 또 안 조심스러워 하세요 이게 무슨 약간 뭐 주중 허문회와 주말 허문회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좀 신기한데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게임 영대사 패배에 대해서는 그게 야구다 터지고 다 터지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경기에 신동빈 구단주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또 신동빈 회장 관련해가지고 그 종용진 그 뭐냐 부회장이 SSC 신세계 부회장이 계속 이제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영향이 100%라고 못하겠으나 약간 그거 듣고 온 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동훈이 구단주 회장이 직관에 많이 한 스타르 나이인데 근데 또 웃긴 게 이날 경기를 또 0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느끼신 바가 많지 않았을까 구단주가 직관에 하셨을 때 이 기능보다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면은 그 약간 보고 아 저거는 그냥 뭐 돈으로 그냥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좋은 거를 보면 사실 별로 지원해주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못하는 걸 보면은 아 저거를 내가 좀 쏴주면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종용진 부회장이 초위 좀 관심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타 구단에서 다른 구단에서도 조금 뭐랄까 좀 경쟁심리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4월 잘 되고 있는 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꼽아달라는 질문에 내가 좀 더 잘해야 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은 선수였겠지만은 결국 내가 부족한 것 아니겠나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낮춘단 말이지요 네 근데 이게 그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그래도 좀 크게는 지지한다 입장이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진짜 그냥 약간 면피용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하는 거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제가 일요일에 직관에 갈 것 같은데 제발 그 직관 간 일요일에 제발 이상한 실험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정석대로 하시면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전 경기에도 불구하고 힘찬 응원 경험 보낼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서 굉장히 또 정석적인 인터뷰를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셨는데 화상 주중 경기와 같은 운영만 보여주신다면은 네 누구도 네 그냥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승리를 거두었고 어 1승 2패 상황에서 오늘 이제 녹화하는 28일 29일이죠 네 LG전 이제 또 공개를 하고 위닝이냐 루징이냐 이제 정하게 되는데 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꼭 했으면 좋겠고 2요일 이제 차직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하고 맛보게 되는데 하나가 굉장히 지금 올 시즌 뜨거운 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그 조류더비 네 조류더비의 멋진 승부를 기대를 하면서 또 다음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네 삭동 역에서 루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